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반대를 불러올 핵 잠수함이 아닌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일 것. 두 번째는 긴 해안선에 따른 넓은 작전 범위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장거리 잠항 능력. 세 번째는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과 후속 군수 지원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모두 갖춘 잠수함이 바로 대한민국의 DSM-E 3000입니다. 캐나다군의 국방참모총장도 최근에 개최된 회의에서 기존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AIP 추진체계를 장착한 대형 잠수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해군 전력은 호위함 12척, 초계함 12척의 잠수함 4척으로 빈약한 편이며 그동안 미 해군의 도움을 받아 넓은 해안을 방어해 오고 있어 해군력 보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해군력 증강사업으로 영국에서 방공구축함 15척을 도입 중이며 예상했던 65조원보다 예산이 초과되어 잠수함 사업에서는 예산 범위 내 집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도입 수량은 8척에서 12척이며 예산은 총 59조원 규모입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가진 조선소의 우선권을 줄 것이며 자국군이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 밝혀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DSM-E 3000톤급 잠수함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서방진영에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독일은 제레식 잠수함에서는 강자이지만 대형 잠수함은 아직까지 직접 건조한 사례가 없어 설계도만 가지고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대한민국과 근본 캐나다 사업에서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바라쿠다급의 대형 잠수함을 개발해 판매에도 성공했지만 수직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건조 비용도 월등히 비싸고 건조기간도 훨씬 깁니다. 일본은 자국에서 건조해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수출 실적이 전무하며 이에 따른 군수지원 경험이 없고 건조 비용 또한 한국보다 훨씬 비싸며 AIP 기능이 없고 수직발사기가 없어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프랑스 바라쿠다급과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 적극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도산 안창호급 배치원 사업에 두척이 진수되었고 세 번째 함이 건조 중인데 최근 배치2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었습니다. 이는 배치2 사업이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산 안창호급 배치2는 4000톤급에 이르고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오랜 시간 은밀히 자망할 수 있고 수중 속도를 크게 높여 방어 작전에도 적합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치원 대비 작전 능력이 20% 향상되며 수직 발사관 수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격 무장을 지상과 해상 표적에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잠수함 도입을 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 조만간 이들 국가와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치2를 조기에 완성해서 수출 주력 잠수함으로 입지를 다지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추진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이 개발한 DSM-E 3000톤급 잠수함이 캐나다 59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부각되고 있으며 폴란드, 루마니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3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되길 간절히 바라며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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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